사람들이 이거 꼭 이렇게 시세가 빠지는데 분양하는 현장도 분양받아야 돼? 이런 의문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때 청약시장 분양시장이라고 하면 항상 로또라는 공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청약 불패를 이어가는 이런 서울권 안에서도 100% 초기 분양률 기록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배경은 역시 주변의 시세 하락, 이게 주요 원인일까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일단 가장 세고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금리 자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지금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도 안 되는 상황. 그렇다고 다주택자들도 뭔가를, 그러니까 싼 걸 보이는데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되니까 사지 못하나.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아예 실종됐잖아요. 지금 3개월 동안 보면 서울에서 한 900건 정도 있었다고 해요, 한 달 동안. 그러면 9개구를 하시면 1개구당 30건, 한 달에 30건만 거래가 됐다는 건데 정말로 거래량 자체도 작잖아요.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것도 거래량 보면서 등락이 오고 가는데 부동산은 아예 거래가 없으니까 완전히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로 보이고 그리고 지난해 12월 달에 청약받은 서울에서, 청약받은 아파트 단지 전국에서 서울 한국당인데 53%에 한 17, 17곳이 경쟁률 1대1에 미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지방은 아예 말할 것도 없이 전국 부안군 같은 경우는 부안, 줄포, 블레스 아파트가 이태리 거치 1, 2, 2 수인이 청약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멈춘 거죠. 아예 없었습니다. 0입니다. 0. 그래서 아주 또 그러니까 2023년에도 1%대 저조한 경쟁률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금리 기준 인상, 미국 지금 몇 번은 아마 계속 올릴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한 번 내렸다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돌다리를 두들기면서 갈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금리 인상도 계속 우리도 따라가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지지선에서 계속 눈치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서울하고 가장 인접한 철산에 있는 자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경쟁률이 완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긴 하더라고요. 이게 초기 분양률하고 100% 깨졌는데 내년 청약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좋을 리가 없겠죠. 사람 마음이 똑같잖아요. 저는 다 똑같다고 봅니다. 오르는 집을 사고 싶지 내리는 집을 안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수요자들은 집이 필요하니까 어지간하면 사지 않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 실수요자들도 오르는 집을 사고 싶은데 청약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청약 경쟁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아마 2023년 올해에는 청약 경쟁률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이거 거의 1대 1이라도 나오면 저는 다행 아닐까. 아까는 업대잖아요. 그렇죠. 지방은 아예 없는 단지들도 있는데 이게 시발점이 둔천주공이 굉장히 상징성이 컸잖아요. 큰 형인데 둔천주공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선방을 해줘야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곳은 버티는구나. 잘하면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드는데 둔천주공 결과를 보면 이거 잘해도 안 되는구나. 지금 안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의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진 것 같고 그럼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시장의 눈높이에 맞춰서 낮춰야 되는데 아니 건설회사들이 굳이 구입비도 정해져 있고 건축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우리 인금비도 내려가진 않잖아요. 사실 내리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미분양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미분양이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4만 7천이 넘었는데 우리가 10만 호 정도면 매우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전국 10만 호, 수도권 3만 호 정도를 매우 위험하다라고 보는데 저는 올해 안에 달성하지 않을까. 안 좋은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달성한다면 아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클 것 같아요. 건설회사들도 아마 도산되는 건설회사들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우리 내수경제도 굉장히 침체가 되겠죠. 가전업체들, 이사업체들, 조경업체들, 가구업체들, 1층에 있는 부동산들 부동산이 무너지면 임대업도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연세 줄 도산처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규제를 풀고 있는데 문제는 규제 약발도 안 먹힌다는 거. 안 먹혀요. 우리 오를 때도 사실 규제 가지고 집값 못 잡았잖아요. 저는 내릴 때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언제 우리가 규제 가지고 시장을 컨트롤을 했냐고요. 그래서 이게 더 걱정되는 게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속도는 가팔라지고 있다. 과연 경착류역을 막을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가 2023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